구미는 수박에 별로 안주한다고 하는데 맛 어때요? 달달해요 수박이 쓰레기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생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양파를 먹어야지 상큼한 것 같아요 콜라가 원래 되게 고소하잖아요 뭔가 맛이 자꾸 고소하거나 달달하거나 시원하거나 짭질 않아 수박 그냥 먹는 거랑 이렇게 먹는 거랑 뭐가 더 맛있어? 이게 더 맛있어